공포방송 넘버왈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동하라 팔로우 팔로우미 여기 안에 흉가가 하나 있거든요 흉가가 하나 있어 그 흉가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 아버지 앞으로 해가지고 대출까지 받아버렸다 하더라고 그래갖고 여기가 집안이 풍기박산이 남은거야 아버지가 그거에 충격을 먹은거지 아버지가 여기 안에서 자살을 했어 자살을 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 아버지가 자리에 누워있는 아버지거든 몸이 불편해가지고 못 일어나 장애가 있단 말이야 도움을 받지 않는 이상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해 근데 목을 메고 자살을 했어 그러고 이게 사건이 돼가지고 구슬하고 저기 철문까지 같이 해놓은거야 이렇게 했어 이거야 야! 장난 아니다 장난 아니다 진짜 어? 뭔 소리 하네? 야야야야 왜요? 와 뭐야 저거? 와 무덤이 대박이다 이거 진짜 아트크림하는게 진짜 무덤처럼 보이잖아 아니 지금 잡촌 잘해서 모르겠어 지금 이거는 진짜로 무덤처럼 보구나 시원하게 동그랗게 자라잖아 지금 봐봐 시원하게 저 뒤에도 그러고 야구석 와 뭐야? 야 물건이 막 많네 물건이 많네 아 뭐 어떻게 들어오까요? 아까 내가 잘못 간것이 아니랄게 아까 내가 저쪽으로 갔잖아 여러분들 뭐 잘못 본것이 아니냐 무엇이 하나 돌아두면 한다 야 어? 어디있지? 뭐 있었어? 들어오는 입구 형님 왜왜왜왜? 저쪽이야 쟤님 나는 지금 있죠 봤어 방금 뒤에서? 들어오는 입구 뭐지? 뭐냐? 아 쟤님 방주 형 불빛 뭐야? 방주 형 불빛은 뭐냐? 뒤에 it's like button Nick som ugg Christma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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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사람 있는거 같은데.. 와.. 이거 어떻게 진짜.. 아.. 진짜 이거.. 진짜 이거.. 문 열어라.. 아.. 땜에 뜯었구나.. 와.. 미쳤다.. 진짜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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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없어.. 아까 여기 있었는데.. 없어.. 문 열어라.. 문 열어라.. 고구마.. 잘 enjoying.. 우유.. 더 아름다워..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안.. 이렇게.. 도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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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뭔 소리야? 잠깐.. 문앞에 있었던 게 왜 여기있어? 방에 들어보니 알겠어, 여기야 여기 있잖아 와~~ 놀랍다 여기가 아닌데 어디야? 뭐야? 무슨 소리? 코코코콩999 붓다쳐봐 부다치라고 문 닫히라구 방금 들이소나? 문 닫히라구 집안에서 물이래요 바람이.. 뭐야 방금.. 왜 갑자기 이래 이거.. 뭐야? 앞쪽 뭐야? 앞쪽 뭐야? 뭐야? 앞쪽 뭐야? 너 뭐야 거기 앞에? 너 앞에 뭐야? 나와봐 앞쪽 뭐야 뭐야 자꾸.. 앞쪽 뭐야 앞쪽 뭐야 앞쪽 뭐야 앞쪽 뭐야 앞쪽으로izz는 잠 본 뒤 앞쪽 2 중등 걍 waar 완전 29 색깔이 변해 본거 본사람 색깔 방금 변해 본거 본사람 사진학과라서 한마디 할게요 빨간건 반투명 유리에 라이트가 각도에 따라 바뀝니다 색깔이 각도를 어떻게 비춰줄까? 각도를 어떻게 비춰줄까? 어떻게 비춰줄까? 이게 정면이다 이것이 정면이야 이것이 정면이야 반사되지? 어떻게 비춰줄까? 어떻게 비춰줄까? 어떻게 비춰줄까? 어떻게 비춰줄까? 어떻게 비춰줄까? 어 호라지 개념사들이 진짜 동네사람들이 말 안나 했던 말이 맞는가봐 어떻게 비춰줄까? 어떻게 비춰줄까? 어떻게 비춰줄까? 구독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도와준이 어떻게 비춰줄까? 어떻게 비춰줄까? 어떻게 비춰줄까? 감사합니다.